안녕하세요 하루타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오랜만이죠 네 맞아요 거의 매일 여러분과 만나 뵙다가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게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제가 좀 게으른 점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약간의 일상으로 해왔던 일들이 조금씩은 변동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 아이들이 계속 집에서 지내다 보니 여러분들의 일상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 또 애들의 일상이 많이 지금 그전 해왔던 거에서 벗어나 있어서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많이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고 잘 방어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서 나름 또 뿌듯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은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계속 지혜롭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또 집에서 아이들하고 뭘 할까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탈모드 이야기 하나를 갖고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탈모드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강자와 약자입니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두려워하고 전갈은 파리를 두려워하고 매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이건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동물들의 생태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강자와 약자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보니까 사자하고 모기하고 누가 크나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자는 누굴 두려워해요? 산속의 왕, 동물들의 왕, 이 사자가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정말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모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에요 가장 힘없는 모기를 왜 그럴까요? 그 날아다니면서 꼭꼭 찌르고 하는 그거를 이 사자 등치 큰 사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또 한 마리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정말 모기가 막 때로 몰려와서 한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겠죠 네, 어떤 동물과 힘으로 싸운다 그러면 사자가 물론 이겨내겠죠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모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커다란 사자, 힘있는 사자, 아주 포효하고 모든 짐승을 장악하는 사자가 그 간이 아픈 모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코끼리는 또 어떻구요? 코끼리는? 코끼리는 뭘 두려워한다고요? 거머리를 두려워한다고요 코끼리가 어때요? 어, 물론 다리는 있지만 거머리들이 다리에 붙어서 안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코가 있어서 비비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등치 큰 코끼리의 구석구석을 거머리가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코끼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네, 아, 거머리 또한 코끼리의 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게 정말 작은 미생물처럼 그런 작은 거지만 그게 어때요? 코끼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네, 근데 또 정갈도 얼마나 무서워 우리 정갈 사람이 물리면 죽지 않나요? 정갈, 독이 있는 정갈 물리면 그런데 정갈이 두려워하는 게 세상에 파리랍니다, 파리 우리 사람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은 귀찮은 거죠 귀찮아, 파리들이 그런데 정갈은 파리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 아따, 파리가 정갈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그 과학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갈이, 그 무서운 정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볍게 생각하는 파리? 이렇게 생각하는 파리를 정갈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매는 뭐를 두려워한다고? 매는? 매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매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매 아시죠? 어, 그 매는 막 그 저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매들이 그 마당에 있는 그, 그 뭘까요? 그, 그 병아리들도 이렇게 채가고 닭도 이렇게 채가는 그런 매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매가 무서운 존재잖아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두려워한다고요? 거미를 두려워한다고요, 거미를 음, 거미를 두려워한다고요 아, 거미는 우리 저 어렸을 때 거미가 그,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논에 들어가면은 물속에 있다가 그, 이렇게 좀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징그럽고 약간 그렇지 이걸 거미를 막 엄청나게 그, 무서운 존재까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매는 거미를 두려워한다고 해요 이것도 아주 거미가 매한테 어떤, 어떻게 그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음 그럼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간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지금 한창 이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그,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은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우리, 우리 사람들이 근데 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소방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압을 할 수 있다고 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경우도 전 세계가 막 한꺼번에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 지진이 뭐 전 세계를 통째로 한다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우리한테 전 세계에 전 인구에 치명적으로 죽어있진 않잖아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건 우리가 알고는 했지만 그러면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바이러스는 어떤가요?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천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천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천억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천억을 그 숫자에 공이 몇 개 붙은가요? 12개 붙나요? 어, 8개가 저고? 네, 어쨌든 그 천억 갖고 있을 때 그 공이 천억을 이룩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게 그 공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 어, 어 그, 일은 뭐야 그 앞에 일은? 일? 건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건강 그러니까 일이 사라지면 천억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지구상에 모든 걸 건설하고 모든 걸 만들어놓고 뭐 인공지능이니 뭐 달나라를 가니 뭐 새로운 행성을 개발을 하니 어마어마한 기술의 단계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가지가 우리를 지금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있죠 바이러스 하나가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전 세계의 인구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인간이 굉장히 강자인 것 같고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보다 더 강자가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건설한 모든 걸 두고도 우리 사람만 조용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바이러스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우리 사람한테 이 강한 거 우리가 약자가 되고 우리한테 강자가 되는 것을 요 근래에 아주 체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어 예 불편해하고 예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 어 우리 애는 인간은 약자고 지금의 인간에게 가장 강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을 그 강자와 약자를 한번 구분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어 필요한 거 같아요 뭐 생태계에서 강자와 약자들도 물론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또는 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강자와 약자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어 자녀들과 또는 가족들과 또는 뭐 뭐 부부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게 유익할 것 같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간만에 여러분들하고 탈모드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자와 약자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두려워하고 전갈은 파리를 두려워하고 매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네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